가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얘들아 뭐란말이야 네가 안지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내가 이제 진짜 너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아 너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아? 한 번 더? 그러니까 내가 찍은 부서로 와 우리 서로 만나서 순두를 보자 키는 사람은 몸을 걸고 다 잡아먹히는 거야 어때? 그러니까 내가 찍은 부서로 이번 주 편에 가져와 뭐야 이게 어 갑자기 아니 갑자기 그 톰 어플 사용하다가 난 광고가 떠가지고